일본 도쿄 북쪽에 있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12시 39분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7.3도로 발표됐지만 미국 지질연구소는 후에 6.9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현 일대 연안에 3에서 최대 10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도 크지만 진원지도 7마일로 매우 얕아 도쿄에서도 수초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NHK 방송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 바로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며 옷을 따뜻하게 입고 주변 사람들의 대피도 도와줄 것을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후에 5.4도와 4.8 진도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2원전 3호기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냉각 시설이 정지됐지만 연료 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싱컨센 등 철도 운항이 일부 중단됐고 원전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정혜영입니다.